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아니요. 난 탄탄 잉글리시의 원장 김성탄이야. 내 강의를 기다렸지. 뭐라고? 안 기다렸다고? 내가 기다렸어. 문법 쉽게 설명해 주려고 내가 기다렸어. 자 오늘 잘 봐. 오늘 진짜 중요한 거 하는 날이야. 뭔데? 시제. 시제 들어봤지. 별판 3개 해야 돼. 이렇게. 자 원장쌤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제 때문에 영어 포기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너도 그럴 뻔 했잖아. 근데 내가 지금 구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라고. 자 우리 오늘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해서 정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다양한 시제에 대해서 싹 다 한 번에 정리해 줄 겁니다. 따라오세요. 자 갑니다. 먼저 첫 번째 현재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현재에 대한 현재 시제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오해냐 하면은 현재란 말 들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현재 시제로 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나는 강의하고 있어. 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 이건 현재 시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시제로 써야 됩니다. 그럼 현재는 언제 쓰느냐. 어떤 현재의 사실이라든지 상태들. 반복되는 일. 일태면 여러분들의 스케줄이라든지 매일매일 하는 행동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현재. 나 8시까지 학교에 가. 가는 중 아니잖아요. 가고 있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8시 반 되면 아침 먹어. 여러분들의 어떤 뭐예요? 반복되는 일. 사실 상태들을 설명하는 거죠. 또는 일반적인 사실이나 어떤 진리들. 예를 들면 뭐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아. 뭐 이런 것들 현재 쓰는 거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현재 시제를 씁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써요. 현재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지금의 상태. Kathy is a middle school student. Kathy는 중학생이고요. and lives. 설명하는 거죠. 이 여자에 대해서. in Vancouver. Vancouver에 삽니다. 그렇죠? 또, I go to school every day. 현재 쓰네요. go. 나는 매일매일 학교에 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스케줄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걸 때. 그렇죠? 현재를 씁니다. 이해하셨죠? 자, 중요한 것은 현재와 현재 진행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be ing로 현재 진행.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과거입니다. 자, 과거는 굉장히 simple, 간단해요. 이미 끝난 과거의 일이나 상태입니다. 즉, 어제가 됐든, 한 달 전이 됐든, 1년 전이 됐든, 아주 먼 100년 전의 일이 됐든, 이미 끝난 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도 그죠? 과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문을 볼게요. he went to the mall. 그는 어디 갔어요? went. 갔다죠? 어, 어디로? 상점. mall. mall에 갔습니다. 언제? last Saturday. 지난 토요일날. 완전히 과거로 딱 시제가 못이 박혔죠.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이거 질문을 할게요. he went to the mall last Saturday. 그는 지난 토요일날 mall에 갔어. 자, 그는 지금 어디 있나요? 몰라요. 이 문장에서는 그냥 과거에 지난 토요일날 mall에 갔다라는 것만 정보를 주지, 지금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는 과거로 끝이 났어요. 현재하고는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 넘어갑니다. 다음은 미래입니다. 자, 미래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영어에서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모르기만 해봐. 자, 첫 번째. 가장 심플한 will입니다. 뭐 뭐 할 거야. 뭐 뭐 할 거야. 그렇죠?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본동사,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attend라는 참석하다라는 동사 앞에 will을 쓰기만 하면 되죠. 부정이기 때문에 not을 붙였고요. 그렇죠?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she will not attend the meeting. 그녀는 미팅에 참석하지 않을 거야. 자, 다음 be going to입니다. be going to 알죠? 역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예정된 어떤 계획된 미래들을 쓸 때 보통 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비동사 자리에 주어에 맞게끔 m, r, is 같은 것들 또 과거라면 was, were 같은 경우로 바꿔 써줘야 됩니다. I'm going to visit. 난 방문할 거야. the museum. 박물관을. 미래에 방문할 거라는 의미인 거죠. 자, 마지막은요. be plus 동사 ing. 어? 우리 이거 현재 진행형. 나 뭐 뭐 하는 중이야. 라고 말할 때 썼었는데 이게 왜 미래에? 어? 씁니다. 그죠?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가까운 미래의 어떤 스케줄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런 현재 진행형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미래를 나타내 주는 표현에서 현재 진행형이 bing가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we're getting married. 우리는 결혼할 거야. on Sunday. 일요일 날. 되셨죠? 자,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방법은 will be going to bing.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보너스입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 어? 이거 뭐지? 무슨 말이지? 에휴, 쉬워요. 답 파악이 한글에 써있네. 현재 시제야 분명히 현재 시제. 난 현재 시제를 썼는데 그게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이거예요. 이 부분. 문법책에 보통 많이 나오는데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아, 어려워. 아니야. 이미 너희들이 한국말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어. 놓지마. 정신줄 놓지마. 포기하지마. 집중에 딱 붙어. 자, 별거 아니야. 설명 들으면요. 진짜 아, 이거구나. 아휴, 지레 진짜 겁먹지 마세요. 자, 볼게요. 이런 겁니다. 자, 먼저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란 말을 알아야 되는데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란 말이 이런 거예요. 시간, when, 뭐뭐 할 때, before, after, 전, 후,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을 나타내죠. 그죠? 자, 조건을 나타내는 거. if, 뭐뭐 한다면,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til, 뭐뭐 할 때까지 시간을 나타내죠.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시간을 나타내죠. 자, 이런, 그죠? 일종의 접속사인데, 이런 접속사 뒤에, 그죠? 단어 뒤에, 접속사 뒤에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부사절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예문을 볼게요. if it rains tomorrow, I will stay at home. 잘 보세요. 두 가지로는 아니죠.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두 문장에서 if가 붙은 문장이 있죠. if it rains tomorrow, 이게 부사절이에요. 왜 부사절이냐면은, 절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어동사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게 절이죠. it rain, 주어동사 있으니까 절 맞죠? 그런데 부사절이란 말은, 그 절이 부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부사 배웠잖아요. 부사는요, 문장에서 꼭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보어,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는 필수적인 요소지만 부사는 사실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즉, 부사가 됐든 부사절이 됐든 그걸 싹 없애도 문장이 완전히 성립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if it rains tomorrow, 완전히 없애 볼게요. 부사절이니까. 뭐 남아요? I will stay at home. 문장 완벽하게 하나 남았네요. 부사절 맞는 거예요. 부사절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완전히 다 없애고도 남은 것이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이루면 그것은 부사 또는 부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게 이제 부사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시간과 조건을,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서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이끄는 부사절일 경우에는 그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이에요. 일반적으로 tomorrow는 뭐예요? 내일이잖아. 미래면 if it will rain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현재 시제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 시제일치하는 거 알죠? 여기는 will 썼네요. I will stay at home. 집에 머물 거야, 내일 비가 온다면. 이게 바로 이런 말인 거예요.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rain,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국말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한국말도 내일 비가 올 거라면 난 집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 한국말에서도 이렇게 내일이라고 말했지만 미리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은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when이네요. 뭐죠? 어, 시간이네요. 시간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부사절 맞나요? 없애봅시다. when he comes next week. 부사절 없애볼게요. 남은 건 we will live together. 우리는 함께 뭐예요? 함께 떠날 거야. 완전한 문장이 남았네요. 부사절 맞네요. 없어도 말이 되니까. 완전한 문장이 성립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도 will come 대신에 comes를 쓰는 겁니다. 왜? next week면 다음 주니까 명백히 미래잖아요. 그러면은 when he will come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will 썼잖아요. 그러나 will come 하지 않고 comes로 현재를 쓰는 이유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특히 여기서는 뭐예요?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거죠. 봐봐요. 여기도 when he will come next week. 한국말로 해볼까요? 다음 주에 그가 올 때. 그죠? 다음 주에 그가 오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한국말로 완전히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보너스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 안녕